맛있는 구름콩이 있어요 어? 무슨 소리지? 맛있는 구름콩 콩들 덩글덩글 콩들이 하하호호 푸푸 하는데 친구들은 어떻게 둥둥 떠다니지? 하늘을 둥둥 떠다니는 구름이 되게 신기해지는 어깨를 나란히 하고 덩글덩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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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졌어요 콩깍지 다 익은 콩은 단단해졌어요 노랗게 익은 콩은 콩깍지에서 나오고 싶어요 자아 밖으로 나왔더니 칼을 칼칼칼칼 빠르르르르 물을 먹자! 해왕도 치고 물도 먹자! 해왕도 치고 물도 먹자! 우린 거울이 통통해졌대요! 아 이제 어떻게 해약 구름처럼 되지? 홍들은 굵은 목줄이 이렇게 쑥쑥 가렸어요. 홍들은 커다란 맥돌 안으로 들어가서 우르르르르르르르! 우르르르르르륵! 이 장비는 이렇게 걸쭉하지 않던데 이 장비는 이렇게 걸쭉하지 않던데 걸러내야지 뭐가 더 필요한거지 완전히 물댔네 물댔어 우유가 오리보고 안녕 친구하자 안녕 가겠다 이게 뭐야 부글부글 끓였어요 우와 오 우와 이제 구름처럼 멈추게 된거야 오 커 나랑 가마솥에 풍물이 보글보글보글 끓고 있는데 나는 소금의 눈물이야 각오해라 각오해라 단수는 풍물사이로 해집고 들어왔어요 아 짜 아이고 짜 너무 짜인걸 어 왜 바다가 되는지 어 구름이 된다 콩들은 드디어 바라고 바라던 구름이 되었어요 예 예 예 이제 진짜 구름이랑 똑같은거야 그럼 우리도 진짜 구름처럼 여행을 가야하잖아 순두부가 된 콩들은 구글구글 구글구글 떠들었어요 여행을 가려면 다들 의자에 앉아 자 의자에 앉고 안전벨트를 매고 깨끗한 도자기를 깔고 매운한 의자에 옹기종기 모여 앉았어요 코가 긴 코가 긴 콕지리로 변장할까 꿀꿀꿀꿀꿀꿀꿀 줄기는 어때 꿀꿀꿀꿀꿀꿀꿀 우와 폭나게 쭉 빌딩이 젖지 않을까 헐헐헐 헐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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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아나오는 새가 좋아 꿍덕꿍덕꿍덕꿍 꿍덕꿍꿍 꿍덕꿍꿍 꿍덕꿍 아니야 아니야 절구 모습이 좋겠어 멍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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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두부는 넷돌을 머리에 이고 머리를 꾹 꾹 꾹 참았어요 그랬더니 몸에서 물이 쭈욱 쭈욱 빠지고 단단한 몸이 되었어요 우와 우와 우리는 이제 벽돌구름이다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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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벽돌처럼 네모난 모양이 된 콩들은 이제 맘 놓고 여행을 갈 수 있어요 콩들은 벽돌구름이 되어 자랑스러워 두부로 순두부도 있고 연두부도 있고 두부로 두부로 두부무침도 만들고 두부 강정도 맛있는 강정도 만들고 두부김치에 보글보글 된장찌개도 있고 두부전골도 있고 두부무침도 있고 두부무침도 있고 두부무침도 있고 단단한 네모난 우박이 후두두두두두두둑 떨어지기도 하는데 그게 바로 콩들이 더워서 냄새라는 거예요 우리가 두부라는 건 국물이에요 맛있는 구름콩 이야기 끝 지금 우리도 두부를 만져보고 우리 두부놀이 한번 해볼게요 콩콩 콩 자 우리 케이크가 만들어 요리가 나왔나요 하나 볼게요 하나 둘 자 여기 우리 이 콩은 자 우리 나중에 콩나물로 만들 때 쓸게요 콩나물때 만드는 여기 콩으로 쓸 거라서 여기 콩을 한 세네씩 불러야 돼요